안녕하세요. 저는 크림버텍 디자인인 서유리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가드 제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우선 자가드 제품은 자가드라는 자가드 직물, 무늬가 없는 직물의 도미장치를 하여서 무늬를 넣어 딸 수 있도록 직기를 개발한 사람을 의미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자가드를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카페트랑 러그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많이 헷갈렸었는데 카페트를 바닥 전체를 까는 깔게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러그는 방의 일정 부분, 그리고 제가 깔고 싶은 특정 공간을 활용해서 다양한 패턴으로 재직되어 있는 우선 러그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가드 러그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처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크림버텍의 자가드 제품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큰 장점이 최대폭 200cm의 자가드 제품을 재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8도까지, 8도까지 재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이즈의 러그는 소량 생산도 가능하고 또는 다양한 종류의 원서를 사용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자가드 러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저희 제품은 풍성한 10mm의 가스자 파일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재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그리고 푹신한 쿠션감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항상 자가드 러브에서 파켓을 항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선 구매를 하고 나서 청소랑 세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만의 특징이, 단점이 뭐냐면 우선은 변생이 강한 내구성이 있고 색 바람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으로도 물세탁이 가능해서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저희는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빗면, 자가드 러브에 대해서 항상 미끄러짐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데 저희는 실리콘 루트, 눈슬립 가공이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동 처리, 그리고 정전기 발생 업체가 되어 있어서 다양한 공간 속에서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면은 저희가 지금 11월 시기가 준비하고 추운 계좌의 겨울이잖아요. 저는 이제 크림사 끈과 여러분과 같이 포근한 겨울을 보내고 싶습니다. 크림한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